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샵입니다. 오늘은 민들레차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만들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자 후기가 좋은 민들레차 기성제품 정보도 드릴게요. 민들레는 과거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식물로 입줄기, 꽃뿌리 등 모든 부분이 약재로 쓸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간 기능개선, 소화기능개선, 혈압조절, 면역력강화, 피부건강개선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들레차는 민들레의 효능을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민들레 잎이나 꽃, 뿌리를 말린 것을 물에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민들레차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차 효능 민들레차는 민들레의 효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민들레차를 마시면 다음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 기능개선 민들레차는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간의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간염, 간경화, 간암 등 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 민들레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능개선 민들레차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위부팽만, 소화불량, 변비 등 소화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건강을 위해 민들레차를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조절 민들레차는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민들레차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정상화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민들레차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 민들레차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민들레차는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자유산소 라디카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항염,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 항균, 항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민들레차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 민들레차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작용을 합니다. 민들레차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여드름, 흉터, 홍반, 피부염, 습진 등 피부 질환의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민들레차 만드는 방법 민들레차는 민들레잎, 꽃 뿌리를 말린 것을 물에 우려서 만듭니다. 민들레차에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들레잎, 꽃 뿌리 준비 민들레는 봄에 꽃이 피는 시기에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들레는 도로변이나 공장 근처와 같이 오염된 곳이 아닌 청결한 곳에서 채취해야 합니다. 민들레를 채취한 후에는 흙과 먼지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민들레잎, 꽃 뿌리를 각각 분리하고 뿌리는 작게 썰어줍니다. 민들레잎, 꽃 뿌리를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줍니다. 말린 민들레는 밀봉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2. 민들레차 우려내기 민들레차를 우려내기 위해서는 물 1리터에 말린 민들레잎, 꽃 뿌리를 각각 1스푼씩 넣어줍니다. 물을 끓인 후에 민들레를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민들레차가 우려난 후에는 채로 걸러줍니다. 민들레차는 따뜻하게 마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마셔도 됩니다. 민들레차의 맛을 더 내고 싶다면 꿀이나 설탕을 넣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차는 민들레의 효능을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강 음료입니다. 민들레차를 꾸준히 마시면 간 건강부터 피부 건강까지 케어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차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민들레차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만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기성 제품도 고려해보세요. 민들레차를 직접 만들기가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민들레차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원농장 흰민들레차 T-100 양원농장 흰민들레차는 국내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흰민들레를 사용하여 민들레의 향과 맛을 살린 티백 제품입니다. 민들레의 잎, 꽃, 뿌리를 모두 사용하여 민들레의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티백 형태로 포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우려내어 마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와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더 자세한 후기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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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